안녕하세요 아트원입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차박 캠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그리고 황제차박 6인 차량만 있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2021년 새봄 승용 차박의 청석 4세대 카니발 글로벤 하이리무진 소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최초 아트원에서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부터 하이루프 제작, 차량 등록, 실내리폼, 출고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됩니다. 글로벤 하이루프 인테리어는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웰컴 등, 스피커, 중앙 LED 등, 확산형 송풍구, 모니터 전용 인산철 배터리, 센터 및 축후면 앰비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벤 하이루프 장착으로 넓은 실내 공간과 편안함을 높여줍니다.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핸드폰 핫스팟 연결을 통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양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12.3인치 보조모니터, 간편하게 터치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후속 모니터와 동일한 영상을 앞좌석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하이루프 제작 완료 후 국토부주간 TS 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검사를 받고 새로운 지원으로 차량 등록됩니다. 차명은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오늘 차량은 장기렌트로 진행해 주셨습니다.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차량, 실내리폼 모두 다 앞에서 장기렌트 진행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경비처리가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1열은 퀼팅, 엠보싱 바닥 시공 후 위에 라인매트를 올려 완성하였습니다. 아트온 목쿠션 장착으로 안전과 편안함을 더해줍니다. 론실 우드플루어 시공 후 위에 바이든 매트를 올려 깔끔하게 바닥을 완성하였습니다. 햇빛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아트온 허니콘 블라인드. 2열, 3열 트렁크 창문 전체를 갈아주며 실내 프라이버시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9인승이 6인승으로 승차, 차박 모두 다 가능한 아트온 황제 차박 개조. 순정 9인승 3열, 4열을 탈거 후 아트온 황제 시트를 올려 차박 개조를 진행하였습니다. 6인승 시트 배열 2, 2, 2 구조로 넉넉한 시트 공간을 제공합니다. 아트온 황제 시트는 레일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로 시트 간격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등판, 언더소프트를 전동으로 손쉽게 조작 가능합니다. 탑승자에 맞는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제공합니다. 차에서 휴식이 필요할 때에는 황제 시트를 180도 눕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침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인 2명이 누워서 지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팔쿠션을 탈착하여 목베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골프백, 캐리어, 캠핑 물건 등 큰 짐을 적재하기에 넉넉한 트렁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열 팝업 싱킹 시트가 있던 자리에는 수납함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차량에 자주 보관하고 다녀야 할 물건을 깔끔하게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을 선택하시면 멋진 드라이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재미있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